이슈 플러스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부 서형교 기자 나왔습니다. 서 기자, 앞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벌써 네 번째 동결입니다. 네, 지난 2월 금통위 회의 이후 네 번째 동결인데요. 오늘은 물가 안전과 경기 부양, 그리고 금융 안전과 가계부채 사이에서의 통화당국의 딜레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7월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하면 한미 간 금리 차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네, 오늘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무엇보다도 한은의 1순위 정책 목표인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2%대로 내려온 건데요.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근원 물가 상승률입니다. 지난달 근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올랐습니다. 그동안 4%에서 경직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드디어 이제 근원 물가 상승률도 둔화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앞선 리포트에서 살펴봤듯 어제 나온 미국 6월 CPI도 예상치를 밑돌았거든요. 한국은행으로서는 물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으니 금리 결정의 중심적이 이제 좀 경기 쪽으로 옮겨간 느낌도 듭니다. 아무래도 좀 경기가 부진한 것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수출과 내수 모두 회복이 좀 지연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상저하고를 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예상보다 작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는데요. 이달 초 기획재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른바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진 점도 한국은행으로서는 부담입니다. 최근 부동산 PF가 문제가 된 이유를 보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이 무리하게 금리를 올릴 경우 금융시장에 연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다는데 이창영 총재가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부터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까지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상호금융권이나 저축은행, 여전사 같은 이금융권을 약한 고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창영 총재도 부동산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조정 과정이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 위기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는데요. 2011년 저축은행 상태를 보면 저축은행 업건 전반의 문제가 발생한 것과 달리 지금은 특정 업건의 위기가 몰린 게 아니라 개별 기간에 흩어져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도 이번 주 들어 많이 안정되고 있어 시스템 리스크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일부 금고나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금융시장 전체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이창용 총재는 오늘 금통위원 전원이 향후 금리를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금리를 반드시 올릴 거란 얘기는 아니고 그야말로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가계부채와 환율 불안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에도 가계부채 문제를 살펴봤는데 올해 들어 감수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앵커가 보여줬듯이 어제 한은이 6월 은행권 가계대출을 발표했는데요. 5조 9천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7조 원가량 늘었거든요. 증가폭이 2020년 2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였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그야말로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데요.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102%로 미국과 중국 같은 주요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오늘 이창용 총재도 여러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많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80%까지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창용 총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완만한 하락세를 갖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생각하고 대응해 나가자는 것이 우리 금통위원들과 저의 생각입니다. 가계부채가 예상 바깥으로 더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든지 여러 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생각하고 환율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7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한미 간 금리차가 더 벌어질 텐데 환율 불안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한미 금리차는 1.75%포인트입니다. 이미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졌지만 미국이 예상대로 7월 FOMC에서 금리를 25pp 인상하면 2%포인트까지 벌어지는 건데요. 이창용 총재는 한미 금리차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 중에 하나다라면서 환율 불안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금리 격차가 2%포인트에 이르러도 급격한 외국인 자금 유출이나 원화약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시장의 한미 금리차에 대한 예상이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다만 금리차가 2%포인트보다 더 벌어질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원가량 내렸는데 어제 미국 6월 CPI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연준이 2회 인상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창용 총재는 미국 CPI가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다면서 연준이 7월에 이어 9월에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금리차 외환시장 불안이 금리 인상 요인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도 인하도 쉽지 않으니 상당 기간 현 금리 수준에서 긴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 언제쯤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과 다수 전문가들도 모두 일단은 연내에는 3.5%에서 동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한미 금리차가 더 크게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현재로서는 연준이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한은도 이에 맞춰 내년 상반기에 인하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또 한은에서는 지난달 2.7%까지 내려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월 이후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다시 3% 내외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은의 목표치인 2%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플러스 경제부 서형교 기자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